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테마 9강 나갈 차례이고 나갈 부분은 지적법 중 가장 중요한 축제 변경 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험에 너무 많이 출제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공부를 잘 해놓고 넘어가시는 것이 이 부분 문제 맞추는 요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축제 변경은 어떤 것인지 이제 화면 보시면서 하나씩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변경이라는 것은 의의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축제 변경이라는 것은 의의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에 점을 들을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고 요정하는데 대상이라는 것은 지적도만 대상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고 임야도란 말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까 임야도란 말은 나와서 안됩니다. 지적도에 대해서 축척을 작은 거에서 큰 거로 바꾸는 것을 축척 변경이라는 말 씁니다. 그래서 말을 바짝 줄이게 되면 소축적 지적도를 대축으로 바꾼다 해서 지적도를 작은 거에서 큰 거로 바꾸는 것을 축척 변경이라는 말 씁니다. 임야도란 말은 들어와서 안되니까 꼭 주의하시고요. 대상 토지의 경우는 크게 원칙적인 대상 토지가 3개가 정해지는데 첫 번째의 경우는 지적소관청은 지적도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제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합니다. 이 축척 변경 토지동이라는 사업은 신청도 가능하고 지적소관청 입장에서 직권도 가능해서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행하되 시행 기간은 지적소관청에서 시행을 합니다. 어떤 토지가 대상이냐 해서 3개가 규정되는데 첫 번째가 잦은 토지동을 통하여 한의 필지가 규모가 작아져서 현재 소축적으로는 지적성량성과 결정이나 토지동에 따른 지적근모 정리가 곤란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토지가 분할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토지가 작아지기 때문에 측량도 어려워지고 지적근모 정리도 힘들어지더라. 그래서 정물도가 떨어지니까 정물도를 높이겠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의 경우 같은 지본부의 지역 안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을 당시에도 축척을 맞춰넣기 위해서 축척을 통일할 목적으로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가 두 번째 경우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의 경우는 그 밖의 지적근모 관리사항 필요한 경우도 가능하다 해서 세 가지 원칙이 정해집니다. 첫 번째는 잦은 토지동 이게 첫 번째 경우이고 두 번째는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세 번째가 필요한 경우에서 이 세 가지 대상으로 축척을 변경하되 거치는 절차는 세 가지입니다. 절차의 경우는 먼저 거치는 절차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는 것이 첫 번째 거치는 절차가 될 것이고 동의받는 다음에는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순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동의 다음에 의결 그 다음에 승인인데 승인권자의 경우는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이 승인을 받아야지만 축척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서 원칙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받으십시오. 두 번째가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치십시오. 세 번째가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 승인까지 받을 때 축척변경 시행할 수 있도록 인정이 됩니다. 원칙은 세 가지 절차가 필요한 것이 원칙인데 문제는 다만 단서조항이 발생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축척변경위원회 의결과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 승인받지 않고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발생됩니다. 원칙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받고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시도지사와 대도시시장 승인받게 돼 있는데 다음의 경우는 의결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두 개가 빠집니다. 하나가 합병을 위해서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합병이 다른 경우는 합병할 때 서로 축척이 다른 경우는 합병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합병을 위해서 축척을 변경하더라. 이때는 의결 승인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주의하시고요. 또 하나가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 안에 토지로서 해당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해서 축척을 변경할 당시에도 의결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결 승인이 필요 없는 건 두 가지가 있더라. 하나가 합병하는 경우하고 또 하나가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경우는 의결 승인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 예외 규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몇 가지가 있나요 세 가지 예외가 두 가지가 있더라 원칙 세 개는 절차를 다 거치는 것이 있는 것이고 합병하는 경우와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경우는 의결 승인 거치지 않는 예외가 발생하니까 원칙 세 개 예외 두 개 비교해서 공부를 하고 넘어가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절차상에서 승인을 받는 것이 과정상 차이점이니까 지적소관청은 축첩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와 대도의 시장에게 승인 신청을 제출하게 되면 승인 여부를 통지 받은 다음에 지적소관청의 축첩 변경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시행을 하게 되면 절차상 두 번째가 승인받은 경우에 지적소관청의 입장에서는 지체 없이 공부하게 됩니다.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로부터 또는 대도의 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십일 이상 공부하는 것이 의무 규정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같이 기억하시는데 승인받게 되면 시행한다는 뜻을 알리기 위해서 공부해라 공부 몇 글자인가요. 두 글자죠 그래서 공부하는 이십일로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럼 공부하는 사항은 몇 가지입니까 물어봤을 때는. 축첩 변경을 왜 하는가. 목적을 공고를 합니다. 목적이 있을 것이고 시행 지역. 시행 기간 등을 알리기 위해서 공부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 축첩 변경에 대해서 세부 계획을 알릴 목적으로 공부합니다. 세 번째 공부하는 사항은. 토지 소유자 협조하는 사항을 알리기 위해서. 공부하게 되어 있고 네 번째는 청산 방법에 대해서 알릴 목적으로 공부가 들어가므로 공부하는 사항은 네 가지인데. 축첩 변경을 왜 하는가 목적. 지역. 지역 기간 축첩 변경 세부 계획하고 토지 소유자 협조하는 사항도 있으며. 청산 방법까지를 알리기 위해서 공부하듯 공부하는 이십일 이상 공부하는 것이 의무 규정으로 정해집니다. 근데 공부가 있게 되면 이제 그다음 절차가. 토지 소유자 등에 대해서 경계점 표지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되는데. 자 축첩 변경 시행 지역 안에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들은. 시행 공고를 현재. 자기 토지가 어디까지인가 경계점을 설치해야 됩니다. 경계점은 경계점 세 글자니까. 삼십일 이내 지상에다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어서 날짜 기억할 당시에는 공고 두 글자니까 이십일 경계점 세 글자에서 삼십일로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공고하고 그다음에 경계점까지 살펴봤고요. 지적 소관청 입장에서는 이제 토지 표시 결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축첩 변경을 하게 되면 지적 소관청은. 축첩 변경 측량을 실시해서 시행지어 간의 각 필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새롭게 결정하는 것이 의무 사항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다만 축첩 변경위원회 의결과 시도지사나 대도시장 승인을 요하지 않는 축첩 변경이 있었습니다. 원칙이 몇 가지 있었나요? 세 가지 있었죠. 원칙 세 가지의 경우는 첫 번째가 아까. 잦은 도지 이동 있었고 또 하나가 축척의 다른 경우 축척을 통일하기 위해서 세 번째가 필요한 경우 요 세 가지가 원칙인 대상입니다. 원칙 세 가지의 경우는. 축첩 변경을 하게 되면 지번, 지목, 면적, 경계점을 다 새로 정합니다. 하지만. 의결과 승인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두 개가 있었어요. 의결 승인이 받지 않는 것이 합병을 위해서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하나의 경우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어 간의 토지지만 해당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경우는 축척을 변경할 당시에 이 두 가지는 의결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라 해서 원칙이 세 개, 예외가 두 개가 정해지는데 원칙 세 가지의 경우는 축척 변경 시행이 들어오게 되면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롭게 다 결정합니다. 하지만 예외 규정, 의결 승인이 거치지 않는 것들은 이때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바뀌고 그대로 가야 돼 면적만 정하는 것이 차이점이어서 지번, 지목, 경계는 좌표는 종전의 지적금에 따라가게 돼 있고 면적만 새로 정하는 것이 차이점이 됩니다. 이제 앞과 뒤 여기 묶어 놓고 넘어가게 되면 원칙적인 대상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더라. 잦은 토지 이동 하나의 지역 내 축척이 다른 경우. 지적금 관리에 대한 필요한 경우 세 가지에게 원칙적인 대상 세 가지는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를 다 결정합니다. 새로 결정하되 예외적으로 의결성이 거치지 않는 게 두 가지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나 합병을 위한 경우가 있었고 또 하나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경우는 의결성이 필요 없는 것들은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바뀌게 돼 면적만 정하는 것이 차이점이니까 두 가지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일 번은 원칙적인 대상이고 이 번은 예외 규정으로서 두 가지 비교해서 세 번하고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축첩병에 측량을 한 경우에 오차가 주어진 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면적은. 오차 이내와 초과를 나눕니다. 허용 오차 이내의 경우는 일치하는 면적을 이내란 말 씁니다. 일치하는 경우는 전 면적을 등록 그대로 하면서 청산 절차 받지도 않습니다. 면적이 바뀌질 않으니까 청산할 필요가 없단 말이 나오는데 청산이라는 것은 다시 뒤에 배우겠지만. 측량을 통해 면적을 새로 결정했을 경우에 면적이 증가한 사람에 대해서는 증가한 만큼 돈을 칭수합니다. 반대로 면적이 감소한 사람은 돈을 지급을 해줘요. 이 돈 주고받는 것을 청산 걸었는데 면적의 증가나 감소가 있을 때 청산이 따라오는 것인데. 허용 오차 이내의 경우 전 면적 그대로 간다는 얘기는 면적이 바뀌는 것이 아니니까 청산 절차 밟을 필요가 없단 말이 나온 것이고. 허용 오차 초과하는 경우는 측량을 통해 구한 면적을 등록해줍니다. 면적이 증가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을 때 이때 청산이 따라오다 보니까. 허용 오차 이내의 경우는 전 면적 그대로 간다. 초과하는 경우는 측량을 실시해서 측량 후 면적을 등록하는 것이 과정상 차이점으로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적소관차 입장에서는 축적 변경 시행기간 중에는 지적공부 정리나 그 다음에 경계보고 측량은 원칙은 정지를 하게 됩니다. 못하게 돼 있어요. 원칙을 해서 임할 뜻은 위에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다 새롭게 결정할 거니까 지적공부를 다 새로 만듭니다. 새로 만들기 때문에 옛날 거, 적물도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고 측량도 할 수 없도록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축적 변경 끝나는 확정 공고일까지는 정지시키는 것이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은 정지하는 것이 원칙이 돼. 예외 규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원칙은 측량 못하게 돼 있지만 경계점 표지 설치를 위해서 실시하는 경계보고 측량은 가능하도록 인정을 합니다. 축적 변경 시행 공고가 있게 되면 토지 소유자와 점유자들은 자기 땅이 어디까지인가 삼십 일 안에 경계점을 설치를 해야 돼요. 설치를 위해서 측량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것이니까 계속하도록 인정한 것이고 두 번째의 경우 지적공부 정리라는 것은 못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축적 변경위원회 의결로 계속 인정한 경우는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예외 규정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외 규정 허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적공부 정리나 경계보고 측량은 정지한다 원칙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참고하실 때 언제까지 정지하나요 확정 공고일까지는 정지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딱 세분화 시대 쉽게 이해해서.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를 다 새롭게 결정할 것이니까 지적공을 새로 만들기 때문에 옛날 거 정리할 필요 없도록 막겠다는 것이 이 축적 변경할 때 하나의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절차 상에서 그다음 절차 보게 되면. 나오는 것이 지범별 조사라는 것이 나옵니다. 지적소관청 입장에서는 축적 변경 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시행 공고일 현재. 지적공부 상 면적과 측량의 면적을 비교해서 그 변동성을 표시한 자료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자료를 뭐라고 부르느냐 지범별 조사라고 부릅니다. 면적 증가 현황을 또는 감소한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될 것이고. 면적이 증가에 대해서 이제 증가하면 돈을 또 내야 되고 감소한 돈 받는 것을 면적 증감 처리에서 청산금 파트가 들어옵니다. 청산금 파트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시험도 너무 많이 출제했기 때문에 청산금 파트가 하이라이트 파트예요. 축적 변경할 때 하이라이트 부분이니까 잘 세분하셨는데. 지적소관청은 종전 면적과 측량 면적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때에는 차이 면적에 대해서 청산하게 됩니다. 청산하게 되어있는데 청산금을 산출하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 예외가 발생합니다. 하나의 경우는 필지별 증가 면적이 허용어체 이내의 경우. 허용어체 이내의 경우는 아까 어떤 면적 간다고 배웠느냐. 그렇죠. 전면적 그대로 갑니다. 전면적 그대로 간다는 얘기는 면적이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 청산할 필요 없도록 빼주겠다가 첫 번째 경우이고. 두 번째 경우는 토지소의 전원이 산정하지 말자라고 해서 동의소가 들어오는 경우에. 이때 청산하지 않기로 전원이 합의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하게 되면 이때 빼줍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산출하지 않는 경우가 만들어지는데 하나의 경우는 허용어체 이내의 경우. 또 하나는 소유자 전원이. 불청산 합의를 본 경우는 산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가볍게 보시고요. 중요한 건 이제 지본별 금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청산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먼저 뽑을 것이 지본별 재고받는 금액 결정이 먼저 들어갑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부분은. 지적소관청 입장에서는 시행 공고를 현질 기준으로 하여 축척 변경 시행 지역안의 토지에 대하여 지본별 재고받는 금액을 미리 조사하여 축척 변경위원회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이거 바뀌면 안 돼요. 지적소관청에서 지적소관청 입장에서 토지 가격을 다 조사해서. 어디로 제출하느냐 축척 변경위원회에게. 제출하는 것이 과정입니다. 이거 순서 바뀌면 틀리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격은 누가 조사해서. 지적소관청이 조사해서 축척 변경위원회에게 제출해 주게 되면. 제출받은 자료 가지고 결정한 것이 축척 변경위원회 기능으로 딱 정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질문들을 제가 많이 던집니다. 축척 변경 시행 기간은 지적소관청이 시행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청산금은 누가 뽑을 것이냐 질문을 하게 되면 대부분 대답하시기를 처음에 공부할 때는 지적소관청이 결정합니다. 이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그랬다가 틀립니다. 청산금 결정 권한은 지적소관청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축척 변경위원회 권한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지적소관청이 축척 변경을 시행하는데 청산금은 왜 그러면 축척 변경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권한이 넘어가느냐. 청산금을 낼 자가 누구일까요? 그렇죠. 면적 증가한 토지 소유자 받을 사람도 면적 감소한 토지 소유자가 내고 받을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토지 소유자가 내고 받을 돈을 지적소관청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버리게 되면. 그 결정한 금액에 대해서 불만이 생깁니다. 이 불만을 싹 없애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청산금을 내고 받을 자가 토지 소유자니까 토지 소유자가 뽑기, 결정하게 하면은 민원이 싹 사라지겠네요. 또 최소화될 수 있겠죠. 그 뜻이 숨어있는 겁니다. 이따 다시 배우겠지만 이 축척 변경위원회 안에는 토지 소유자가 위원회 2분의 1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생겨있는 것은 니네가 내고 니네가 받을 돈 니네가 뽑으라는 속도 지수목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격은 누가 결정하다 조사하더라. 지적소관청이 조사해서 축척 변경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과정이고 금액 결정의 경우도 누가 결정하느냐 축척 변경위원회에서 의결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산금은 누가 결정합니까 물어봤을 때 빨리 수청할 말은 축척 변경위원회 딱 나와야지 답이 풀려나가니까 꼭 세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 입장에 청산금을 산정할 때에는 청산금 조서를 작성한 다음에 청산금이 결정하였던 뜻을 시의공고 게시판과 독립 게시판에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15일 이상 공고하는 것이 내용이며 공고기간 안에 열람까지 같이 합니다. 옛날에는 공고기간 15일 열람기간 10일 같이 있다가 묶어버렸어요. 그냥 공고하는 기간이 열람기간으로 묶어버리고 흘러갑니다. 지금 공고가 몇 번째 나왔나요? 두 번째 나왔죠? 시행공고는 20일 청산금의 공고는 15일이니까 두 개 비교하시되 청산금은 몇 일 이상 공고하셔라? 15일 이상 공고하게 되시니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청산금 납부고지란 말이 나오는데 청산금 납부고지란 것은 청산금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20일 안에 납부 몇 글자인가요? 두 글자 수령 두 글자니까 20일 안에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납부고지 수령 통지가 들어갑니다. 그 납부고지 받은 자의 경우는 면적 증가한 자로서 낼 때는 육 개월 내에 납부하는 것이 의무 규정입니다. 육 개월 납부하지 않게 되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서 강제로 증수하게 돼 있으니까 낼 때 육 개월 내에 내야 되고요. 또 면적 감소한다 청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받을 때에도. 또 수령 통지 받은 날로부터 육 개월에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낼 때에도 육 개월 받을 때 육 개월이니까 같이 놓고 보시면 되고요. 또 청산금 받을 자가 수령 거부한다거나 주소와 거수 알 수 없을 때에는 공탁을 통해 지급에 가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공탁이란 말이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산금은 2인청인데 청산금을 납부하시오 수령 받아가시오 통지가 들어가는데 납부고지 또는 수령 통지 받은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청산금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경우는 납부고지나 수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지적소관청으로 2인청을 합니다. 2인청은 몇 개월로 하십니까? 1개월로 하는 것이고 어디로 합니까?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청산금은 누가 결정했나요? 축척 변경 위원회죠. 그래서 소관청 입장에서 2일을 받은 경우에. 이 소관청은 2인청이 있는 경우에 1월 이내에. 축척 변경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그 인용 여부를 결정한 후에 지체 없이 이의 신청을 통제하게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의 신청은. 소관청에 있지만. 이해를 결정하는 것은 어디이냐? 축척 변경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으니까. 이해를 받는 기간과 결정기간이 다릅니다. 이의 신청은 1개월 내 소관청해야 돼. 결정은 누가 하셔라? 1개월 내 축척 변경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으니까. 둘이 비교해서 세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도 숨은 뜻이 있죠. 청산금은 누가 결정하나요? 축척 변경 위원회 이걸 잡고 넘어가시면서 세분하시고요. 그다음에 차액 처리라는 것은 청산금에 대한 합계가 발생합니다. 합계 차액이 발생해요. 청산금을 내고 받은 돈에 대해서 차액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차액은 초과할 수도 있고 부족액도 발생할 수 있는데 둘 다 지자체에서 처리합니다. 남은 돈 초과액은 지자체가 수입으로 잡는 것이고 부족액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면서 청산금 차액 처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청산금에 대해서 확정 공고인데 축척 변경에 대해서. 확정 공고 일이 언제이냐 요게 인제 삼십 일에 기출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확정 공고라는 것은 삼십 일에 기출문제에서 언제든가 물어본 것인데 청산금의 납부나 지급이 완료가 된 때 지체 없이 확정 공고가 들어갑니다. 확정 공고일 언제인가 물어봤을 때 나올 답은 청산금 납부나 지급이 완료가 된 경우에 지체 없이 하게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때가 바로 언제냐 토지 이동 시기로서 인정이 됩니다. 요것도 꼭 기억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언제냐 토지 이동 시기란 것이. 토지 이동. 시기가. 지적 공부의 등록한 때 발생합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 등 있다고 해서 의미를 잡는 것이 시기인데 문제는. 이 등록한 때가 아닌 것이 두 개가 있어요 우리가 전 시간 배우신. 도시 개발 사업 도시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언제 발생한다고 배웠느냐 토지 이동 시기란 것이. 공사가 준공된 때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니까 요게 등록한 때가 아닌 게 하나가 나온 것이고 또 하나가 축척 변경. 축척 변경의 토지 이동은 언제 발생하느냐 이때 토지 이동 시기란 것은 확정. 공고일이니까 요 두 가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전부 다 등록한 때가 되되 도시 개발 사업은 준공된 때. 축척 변경은 확정 공고일 두 개 잘 비교해서 세분 하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준일 다하는 축척 변경 위원회 어떻게 구성할 것이고 어떤 기능이 있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 축척 변경 위원회 구성이란 것은 먼저. 축척 변경 시행지역은 토지 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과 지적에 대해서 전문 지지 가진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에서 위촉하는 자가 이제. 위원회 자격인데 위원은 다섯 명 이상 열 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합니다. 다섯 명 이상 열 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이 안에. 토지 소유자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토지 소유자가 이 분의 이 이상 포함돼 있을 때. 구성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단 단서 조항에서. 축척 변경 시행지역 내 토지 소유자가 다섯 명 이하인 때에는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니까. 요 기형 니은 디그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위원은 다섯 명 이상 열 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으며. 토지 소유자가 이 분의 일 이상 포함돼 있어야 한다. 단 축척 변경 시행지역 내 토지 소유자가 다섯 명 이하인 때에는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게 돼 있으니까. 잘 파악하시고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 소관청에 지명한 자가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역임하게 돼 있고. 기능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가 청산관 파트예요 요 두 가지가. 요건 뭐 첫 번째. 뭐 축척 변경 시행할 당시에는. 어차피적인 절차가 세 가지 있다고 배웠죠 토지 소유자 삼 분의 이 이상 동의받아라.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위원회 의결을 거쳐라. 마지막에 시도지사와 대도 이 시장 승인받아야 한다. 그때 시행 계획에 대해서 의결 요기 첫 번째 기능이고. 두 번째 청산관은 누가 결정하나요? 축척 변경 위원회에서 지반별 재고물에 따던 금액 결정과 청산관의 결정에 관한 사항도 축척 변경 위원회 기능에 해당될 것이고. 이의신청 같은 경우도 1개월 내 지적 소관청 했지만 이의를 결정하는 것도 축척 변경 위원회니까. 청산관 이인청이라는 사항도 결정할 때는. 축척 변경 위원회 결정하게 돼 있으니까. 가만히 놓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가장 주 중요한 기능이란 것은 청산관 파트입니다. 두 가지 그래서 지반별 재고물에 따던 금액 결정과 청산관 결정도 축척 변경 위원회 그다음에 이의에 대한 결정도 축척 변경 위원회에서 이 세 분하고 넘어가시면서 정렬하고 넘어가시면 이제 구성과 기능까지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출척 변경 같은 경우는 워낙 출제를 많이 하고 시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오엑스 문제에 이제 우리 교재에서 하나씩 잘 확인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관련된 예상 문제까지 꼭 풀어보시고 내용을 파악하실 부분이고 축척 변경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도 버릴 게 없으니까 잘 정리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정리하시면 본 고사에서 문제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 너무 중요한 걸 배웠으니까 꼭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